원래 있었어? 이게 무슨 나무인가요? 이쁘네요. 생환대. 가을 분위기 나는데 안녕하세요. 바로 그린 그린입니다. 여기는요. 더이징 카페라고 아나요? 이것저것 물건 사러 왔다가 자, 한 잔 마시면서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. 저희 카페에 차 마시러 왔어요. 제가 희망했는 코리아이 그 해석에서 그린 그린 역시 이해를 붙여 가지고 그 해석을 붙여 그 före 하나. 에어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